이번에 스팀 이전이 되면서 쉐도우킵이라고 새로운 dlc가 나왔죠 달 여기에 이제 레이드가 또 하나 생겼는데 구원의 정원이라고 당연히 레이드가 생겼으면 레이드 템이 있겠죠 그 템이 뭐냐 신성입니다 신성 퀘스트 라인만 잘 진행을 하면은 막냄까지 깼을 때 프리하게 얻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템인 것 같은데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심장하고 프로메테우스랑 같은 종류죠 빔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찡 하고 이렇게 빔 형식으로 나가는 총이고요 특수무기 탄환을 쓰고 전기 속성이고요 산창은 194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심판 이 무기로 지속 피해를 주면 적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장으로 대상을 감싼다 기본적으로 분열이 달려있죠 분열을 시켜야 되는 용사 몬스터들 즉 이번에 dlc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행 디버프를 시키다가 마지막에 풀스택이 되면은 터지면서 데미지를 줍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오래 쏘면은 점점 이렇게 디버프가 들어가고요 터지면서 빵 16000딜 데미지 평타가 203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데미지가 되게 세게 들어가죠 차가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쏘면 쏠수록 본인이 세지지만 신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타겟을 쏘는 모든 팀원들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레이드용 템이다 중요한 게 이 디버프의 특징이 다른 디버프와 중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버프는 하나밖에 안들어가지만 트랙터나 헌터 050 타이탄의 불망치 니킥 즉 멜팅 이런 것들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 뻥튀기가 되서 최대의 dps가 또 갱신이 된거에요 이 총 하나로 인해서 자체의 딜도 괜찮고 우리 아군에게도 또 도움을 주고 디버프가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백스가 소환되는 구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스 소환되는 지급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디버프가 단계가 있어요 구체가 아주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아군이 주는 데미지가 점점 쎄집니다 그 다음에 디버프 효과들이 다 들어갑니다 유탄도 들어가고 런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 11,000 딜 이렇게 한 다음에 디버프를 딱 얻은 다음에 때리면 11,000 딜이죠 11,000 딜에서 16,000 딜 굉장한 데미 상승 성타지 1200, 머리딜 2000, 머리딜 2000이죠 그리고 몸통을 다 이렇게 디버프를 약팔을 시킵니다 그러면 디버프 데미지 2500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레이드 거의 필수템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웬만한 걸 다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위스퍼 이자나기는 딴 사람이 써야 돼요 이거 한 명만 쓰면 됩니다 신성은 한 명만 쓰고 다른 사람들이 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050 좀 싸둘게요 050 050 19,000 딜 15,000 딜 됩니다 올패에다가 이거 됩니다 그리고 크리 판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갑니다 된다고? 머리 말고 9초 떼는데 충전돼? 자 신성의 결론 신성의 디버프는 빔 형태고 단계가 있고요 누적이 되면서 점점 세지는데 풀스택이 됐을 때는 터지는 고행의 데미지, 전발 데미지가 있고 이 구체가 커진 상태에서 구체를 때렸을 시에는 약점으로 들어가고 디버프 효과도 같이 받는다 만에 구체를 제외한 다른 분을 때렸을 때는 디버프 효과만 구체 자체를 때렸을 때는 정밀 피해로 들어가고 정밀 플러스 디버프 피해 위스퍼가 탄 반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검증이 끝난 거죠 정밀 피해가 확실합니다 근데 디버프 데미지까지 있는 거야 정밀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게 제일 크지 나는 생각한 게 만약에 이게 디버프가 정밀 피해로 만들어주는 디버프라면 결국 손해거든요 어차피 실력 좋은 사람은 그냥 맞춰버리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구체는 상대를 약화를 시킨다 구체를 때렸을 때는 정밀 타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구체를 때리게 되면 정밀 타격 플러스 디버프 데미지가 합쳐서 들어가고 다른 디버프랑 중접이 된다 맞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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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쏘세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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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꾸고 센터로 아 아 자 신성 들어갑니다 어서 어서 딜해라 누가 뒤에 제일 부탄하네 아플거야 지금 어 딜 뭐냐 근데 페레브린 다 갔어? 페레브린 다 갔어? 워트페레가 2명이라 좋아 워트페레 몇명이야 지금 우리? 2명이요 3명인거 어? 간다 간다 바꿔가야 아 아 어 얘네 오오 얘네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나도 죽었어 죽었어 나도 저주 걸렸어 죽었어 소름에 나 쓰러졌습니다 토슨 토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바꾸 교환 바꾸 교환liche 일로 일로 일번 징 일번 징 우리 안받아 안 닫으세요? 백바툼? 안 닫으세요? 손! 손! 손 손! 손! 오우씨! 중간에? 여기 새벽 1시라고 좀 지내줘